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 하에 둘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아마 도달한 모양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시각을 가지겠지만 조선일보 일면 더욱 진화한 북한의 괴물 ICBM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북한이 11월 18일 오전에 발사한 화성 17호형은 오각 발사해 고도 약 6100km까지 올려보냈는데 이것이 사거리로 전환하게 되면 1만 5천 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마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그런 유사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군 지원을 이렇게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미 본토에 대해서 이런 핵폭탄을 두들기겠다 그런 위협적 요소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관계자들 이야기는 게임 체인지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 도쿄 1180km부터 시작해 가지고 괌 미군기지 3500km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주노 그 다음에 LA 9300km 뉴욕 1만 740km 와신톤 DC 1만 8500km 이걸 다 커버를 하고 남는 거죠 1만 5천 km 이번 ICBM급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도를 바탕으로 개선하면 탄도와 중량 등에 따라 사거리가 1만 5천 km를 넘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국 본토가 사정권 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력 무기를 북한이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사를 이제 신문 1면으로 대하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일단 떠오릅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렇게 핵을 1만 5천 km 이상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병력의 정파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췄다는 것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지난 한 2, 30년 정도 북한의 핵 개발에 의도적이든 아니면 비의도적인 것 간에 핵조했던 그런 유력 인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저는 이번 그런 기사를 보면서 북핵 개발에 대한민국의 많은 유력자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협력을 해온 거죠 국민들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판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분들이 많은 거죠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유명을 달리 했지만 보시게 되면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북은 핵을 개발할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이게 2018년 8월 18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 2월 5일 날 김대중 노무현의 북한 핵 옹호바른 모험 뉴데일리에서 이렇게 만들어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못한다 한겨레신문이 2005년 5월 25일 날 미국이 대가를 주어도 북한의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제재로 가게 되겠지만 대가를 주지 않고 처음부터 제재 이야기를 한다면 육자회담 참가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쨌든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씨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할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이 없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이렇게 일삼았죠 그래서 한 분이 그것을 그동안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북한 핵 개발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물론 의도하지 않았던 거겠죠 북한을 믿었던지 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에 오판을 했던 영국의 최임블린 수상이 히틀러의 유럽 침공으로 인해가 완전히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오판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질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버렸지만 여기 보시면 뉴델리 신문이 2013년 3월 5일 날 김대중 노무현의 북한 핵 옹호바른 모음집 이걸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김대중 재임 시절에 북한이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 이 영상도 남아있죠 2001년 김대중의 재임 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만약 북의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질 사람은 고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정치 지도다라는 것이 다 이런 겁니다 혼자에 물러나게 되면은 그가 내렸던 잘못된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은 혹스란히 국민들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되는 거죠 고한말에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내렸던 그 판단이 다 지금 영향을 다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을 그대로 한 이 발언의 출처가 나온 언론 보도를 찾아보았다 그 흔적은 많이 남아있었다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 아시아투데이 사슬 조선일보의 보도 등이 그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방송 내용들도 제가 본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04년 10월 6일자 경향신문 창간 58돌 기념 인터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에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금 전쟁할 능력도 없고 전쟁할 의사도 없다고 봅니다 핵은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미국 핵 앞에서 북한의 핵은 장난감도 아닙니다 뭐 어떻든 간에 북한 핵이 남한의 적화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의도로 오인이 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무인의 대북 옹호 발언들 뉴데일리 신문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가지고 2003년 1월 24일 북한 핵 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단을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렸다면 엄청난 오판이죠 좌익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약속 같은 걸 안 지키지 않습니까 2004년 11월 LA 방문 시 발언 북항 핵 주장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2004년 11월 15일 남미 순방 시 북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퇴를 위해 핵 개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2005년 1월 연두 기자에게는 육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한 지 한 달 뒤에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다 2006년 9월 7일 핀란드 방문 시에 북한 핵실험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개인이든 회사의 사장님이든 국가의 지도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죠 판단하는 능력은 생사를 가를 수도 있고 명운을 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 ICBM의 성공을 보면서 저는 미국 본토 전역에 사정권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다른 것보다 무선 떠오른 것이 전쟁 발발 시에 미국의 파병이라든지 군사적 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되겠구나 하는 점을 하나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핵 개발에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이 우선 떠오르네 현재 미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리더십이 그렇게 굳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 밀어붙이는 거죠